이 시점에서 더 떨어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때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인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욕하시는 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즉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경제기사를 보면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가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하락한다.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물가는 또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주춤주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잘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은 투자하면 안 된다. 현금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의견은 반대를 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저는 크게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통장에 현금을 넣어둔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감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항상 저는 그 돈을 자산이라는 곳에 이렇게 넣어두어야지 이게 정말 나중에 수익이 커져서 우리에게 수익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기보다는 그럼에도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리스크, 지금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 부동산이 하락한다. 그런 리스크를 저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할 수 있는데 정말 지금 저렴한 것에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진짜 지금 가격적으로 저렴한 곳에 투자를 한다면 거기서 더 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곳이 저평가 지역이잖아요. 저평가 지역의 의미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평가 지역이라는 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최근 2년 이내에 상승으로 바뀐 곳들이잖아요. 이 곳들은 이제 막 상승을 했어요. 이 시점에서 더 떨어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때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매수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이 거의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매매가가 빨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매가가 지금 상태에서 계속 주춤주춤할 수도 있고 계속 횡보할 수가 있어요. 또 눌려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단기간에 빨리 상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천천히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저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지역들은 지금 가격도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르면 올랐지 더 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이런 저평가 지역 안에서도 좀 더 정말 수요가 있는 곳들을 이렇게 보면서 투자를 하는 전략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저평가 지역에 제가 임장을 가거나 전화 임장을 해보면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너무 조용하대요. 소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너무 조용하고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런 식의 전화를 하니까 소장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세세하게 좀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선택지가 좀 많았어요. 아무래도 외물이 빨리빨리 소진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선택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검토할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부동산 시장이 있어서 좀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정 지역 해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지역이 해제가 될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곧 이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지금의 분위기를 좀 바꿔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의 소도시를 많이 보는 이유가 이곳이 저평가 지역이기도 하지만 비규제 지역이라는 것이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조정 지역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일단 취득세부터 중가가 되고 양도세 부분에 대한 또 중가도 있고 종부세율도 인상이 되잖아요. 그런 허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정 지역인 곳들 중에서 해제를 해준다고 하면 또 그 지역들 중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상승을 못하고 접평가된 곳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그런 것도 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뜻지가 넓어지게 됩니다. 어떤 곳이 이제 조정 지역을 해제가 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하면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정말 무리하게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는 게 정말 내 수준보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그 이자를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투자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여유 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출을 정말 많이 일으켜서 사야 했던 그런 곳이 아니라 수준을 낮추더라도 충분히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저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투자를 해놓으면 이 투자가 빨리 이렇게 상승하지 않더라도 내가 느긋하게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라고 하면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내가 버티지 못하면 또 그런 매물을 금매로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아는 분께서 저에게 아직도 투자를 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일 그런 경제기사 같은 곳에서도 부동산이 계속 하락을 할 것이다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최근 며칠 전에도 제가 잔금을 치르고 왔고요. 지금도 계속 더 투자하려고 물건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를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리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지역이 해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대출 부분에 대한 규제도 조금씩 조금씩 지금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빼고는 여건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공부를 손에 놓기보다는 지금이라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계속 하시고 투자처를 계속 물색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미리 예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는 단지가 있다면 그 단지의 시세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 기회라는 게 저희가 준비된 자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내가 손을 놓고 있는데 그 기회가 아무리 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도 계속 꾸준하게 저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힘들 수 있지만 항상 옆에 동료나 멘토가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을 공유하고 해외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저 역시도 저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더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저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